압박 보소 이새끼 위녀한테 맞고 딸피 대는거 보소 소름이네 살짝 소름돋네 이새끼 뭔데 아 뭔데 니달리 지워버리기 응앵응앵 울어서 엄마한테 일러버리기 지워버리기 존나 못하네 지워버리기 너도 오게? 되게 몰래 한번? 아 아 존나 아까워 아 아 아 아 아 스케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칠질 짜버리기 땡겨라 땡겨 막타 찍어 그래 궁으로 그렇지 다 가봐라 야 야 이 개태끼들아 그렇지 야 나 워이관 딢었다 야 다리야 개색 야 그구야 아 이것도 설계치네 애들 또 아 또 강성시키려고 아 아 똥설계 마이파 일부러 죽어져 도둘기 안해주나요? 아 스캔버거님 님 지금 본방으로 방금 전에 왔죠 본방으로 나갔 본방으로 올 때 나갔었죠 그때 그때 존나 했나본데 지금 방 지금 본방으로 오면서 순간 못본 순간 못본거 같은데 존나 와 마오카이 힘들어 와 마오카이 힘들어 와 오히려 신노디레인이야 아 아 야 희 quindi 텐빕 상관없다 생각하네 스캔버거님 기능 아 욕 성신 을 이 아니 뭘 답답이요 잘하고 있구먼 아니 다리야 쟤네들 뭐하는거 야야야야 마오야 미안해 마오야 마오야 야 무슨 기소를 존나 무섭게 들어오네 아 미친 데미지 가리 2루치 4명 끌었네 방금 이리와 이리와 가죠 라인이 있어야 밀죠 노린저님 아이디 수준봐 아이디 수준따라가 노린저가 뭐야 노린저 1배가 또 오이씨 어? 안먹고 싸우면 지금 스택 원래 몇정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 나오려나 계란 노린저를 야 조져 아 박아버리지 그냥 박아버리지 그냥 박아버리지 인물차병에 버리지 진짜 버리지 한 방이네 뭐지? 뭔지 왔어? 와 미쳤다 진짜 아이고 이달리 지워지고 죽을라 어? 야 왜 이렇게 히어라 야 그분까지 던져라 이거 게임 위기야? 어어? 아니 그만 좀 던져 뭐하는 데 졌다 게임 몬스터보님 유연하게 감사해요 아니 아 바로가면 되겠는데 아 아 수고가야 지겠다 게임 이거 졌다 아니 한탈 뭐하는데 아 부지심 최악이야 아 쏘라카를 이빨 물어 쏘라카 쏘라카 말파야 말파가 일부러 아니 말파가 만피잖아 서포트인데 말파야 아니 말파가 서포트인데 미드에 혼자 있어 아니 말파가 일부러 나 실버모델라고 설계친다니까 아니 일부러 한입 안해요 아까부터 정글들고 그래 텅글망으로 정글먹고 있고 요 설마 오인공 또 오인공이 또 또 오인공 욕심이 또 또 또 또 씨 와아 와아 조지달라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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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이 치배한 다음에 일부러 저거 한번 해보려고 와아 더럽다 하는지 진짜 와아 와아 진짜 더럽다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봐라 저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저거하고 아니 저거 아니 아무나 말파이트같은데 그래요 혼자 들어가서 오인공 쓰고 우리 뿐담딴 타나는 새끼들 더러운새끼들이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있어요 진짜 거짓말치 있어요 야 게임 터지는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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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가 되면 ㅈ 된다 지금 야 이거 지금 대패 걸인데 다리야 나와 타라 jeszcze 하라울드 음흥 뭐하곤 있어 뭐인들이노 뭐 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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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파이티 뭐해 아 마이파이 박어 마이파이티 일부러 그래 박어 아 진짜 아 저 바퀴 안 궁쿨이었어? 야 X된거 같다 게임 아 이게 말도 안되게 진다니까 진짜 아니 이게 아 잡아봐 게임이 뭔줄 아냐 이게 여러분들 아니 야 마오 노플이지 마오 노플 마오 노플 말야 마루카이가 최소 듀쿠급 흠흠흠 말파 서포시또이 야 말파 박어 구트에 아 아 아니 망설이지 말라고 아 망설임이란 말로 인생이지 인생은 망설임이지 명왕 레일리 아 망설이지 말라고요 망설이고 있네 또 아 아 아 진짜 말파 개세야 이러니까 지는거야 4대5 게임인데 밑에 뚫려있는데 당연히 들어오지 아니 이게 봐봐 쌍둥이 뚫려있는 상태에서 4대5면 이깁니까 집니까 보겸 계좌색이니 감사할거 같습니다 아 이 게임을 줘? 아 이걸 또 지네 아 아 이걸 지네 아니 이게 방심하니까 그런다니까 이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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